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술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술교사 박미나입니다. 오늘은 이것도 미술 맞나요? 레디메이드 감상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감상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안목 형성을 위해서 감상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술작품에 있어서 단순한 감상에서 벗어나 기존의 작품을 새롭게 구성하는 비평능력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술의 생산자가 아니라 미술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그런 사람을 기르는 교육으로서 감상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능력은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감상교육을 받게 되면 이러한 비주얼 리터러시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떤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퀴즈를 하고 그 다음 조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우고요. 현대의 조소 작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감상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의 주인공인 뒷샹이라는 작가와 그 작가가 만들어낸 레디메이드라는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레디메이드 감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조각과 소조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레디메이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3. 현대의 다양한 조소 작품을 이해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해 주신다면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금방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재미있는 키즈키즈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미술이다 또는 아니다. O, X로 한번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것은 미술일까요? 다음 두 번째 사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 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사진들이 과연 미술일지 아닐지 우리 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디메이드라는 조소를 알기 전에는 조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소란 입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순수 미술을 말합니다. 즉, 3차원적인 조형 예술을 조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소는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조각과 소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각은 돌이나 나무, 비누 등 단단한 재료를 깎아서 표현하는 미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돌이 이렇게 멋진 조각상으로 되었죠? 이렇듯 단단한 재료를 깎아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각입니다. 두 번째로 소조는 사륙이나 지점토 등 무르고 부드러운 재료를 붙여가면서 표현하는 미술을 말합니다. 조각에 비해서 비교적 수정과 보완이 쉽고 독특한 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조소는 3차원의 입체 작품을 말하고 제작 방법에 따라서는 조각, 소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소는 완성된 작품의 형태에 따라서 환조, 부조, 심조, 투조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조는 여기 보이는 비너스상처럼 완전한 입체로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어느 방향에서나 감상이 가능한 작품을 말합니다. 반면에 부조는 평면 위에 입체로 새겨서 표현된 것으로 한쪽 면에서만 감상이 가능한 반입체 작품을 말합니다. 심조는 부조처럼 한쪽 면에서만 볼 수 있는 조각인데요. 부조와 다른 점은 부조는 튀어나오게 조각을 했다면 심조는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안쪽으로 깎아서 즉, 바탕보다 낮게 안으로 파내어 표현한 작품을 말합니다. 주로 이집트 조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조 투조는 형상만을 남기고 바탕이나 재료를 뚫어서 속과 배경이 보이게 표현한 작품을 말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소에 사용되는 재료도 변화하였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돌이나 나무, 흙같이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재료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조소는 다양한 재료의 활용, 오브제의 이용, 과학기술 도입,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 크게 4가지의 특징을 지녔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조소의 재료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는데요. 고무, 플라스틱, 시멘트, 철, 유리, 비닐같이 다양한 재료가 조소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브제를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브제란 예술과 무관한 물건, 즉 일상용품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물체들을 말합니다. 즉 예술가가 일상용품을 예술로 활용하도록 일상용품을 선택한 것 그런 것을 오브제 아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대사회로 올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조소작품에도 이러한 과학의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형광등을 이용한 라이트 아트, 백남준으로 대표되는 비디오 아트, 조소작품 자체가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과의 조화입니다.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대지미술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다양해지는 현대조소작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한 미술가가 출품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품에 사용된 재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주세요. 1917년 4월 10일 프랑스의 예술가인 마르셀 디샤이 한 상점에서 남성용 소변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생시설 제조업체에서 이름을 따와 리처드 머트 R. 머트란 이름으로 변기 위에 서명한 뒤 샘이라는 작품 제목을 붙여서 뉴욕의 한 미술가 협회전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합니다. 여러분은 이 물건을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감상활동지 1번에 적어보세요. 이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작품의 작가는 마르셀 디샤이고요. 작품명은 샘입니다. 제작 연도는 1917년으로 재료는 보이는 그대로 남성용 소변기를 구입하여 R. 머트라고 서명한 뒤 출품을 했습니다. 이러한 작품의 기법은 레디 메이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레디 메이드란 작가가 일상용품을 선택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예술적 의미를 재부여함으로써 작품으로 승화된 것을 말합니다. 즉, 디샤이 레디 메이드를 통해서 던지고 싶었던 말은 예술은 곧 발견이다 라는 말입니다. 디샤은 이러한 레디 메이드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샤은 샘을 출품한 이후로도 자전거 바퀴라든지 병거리 같은 오브제들을 활용한 레디 메이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레디 메이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감으로써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미의 기준을 과감하게 비엎고 미술 작품과 일상용품의 경계를 허물며 미술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술관이 된 우리집 집에 있는 물건 작품이 되다 우리 한번 앞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감상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활동지 2번 네모박스에 집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탐색해보고 내가 레디 메이드로 선택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찾아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상활동지 3번 방금 2번에서 적어봤던 집에서 찾은 오브제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합해서 나만의 레디 메이드를 만들고 그것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선생님께 제출하면 다음 시간에 친구들의 작품과 나의 작품을 함께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다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감상활동지 4번 스스로 학습태도를 점검해보고 평가해보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온라인 예술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